미션지 마지막이네요 왜 이렇게 또 슬퍼져요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좀 슬퍼요 활기차기 못하겠어요 마지막인데 특별하게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럼 특별하게 화이팅 한 만큼 특별한 미션이 있겠죠 뉴이스트 성공적전 첫번째 미션 서울의 도심을 습격해 시민들을 상대로 미션을 성공해야한다 그럼 이제 바로 출발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고! 잠깐만 왜 또 안 난다 저쪽 저쪽 하나 둘 셋 고! 나 혼자 렛츠 했어 기미티라 오! 미션의 에이스 JR 백호 네 저희가 드디어 같은 팀이 한번 되보네요 항상 JR이랑 라이벌이었는데 오늘은 동지가 됐대요 동지 마지막은 우리가 이긴다 아론, 렌, 민현 저희 이렇게 지금 팀이 됐는데요 각자 소감 한 마디씩 네 이렇게 셋이 팀이 있는게 처음인데요 다른 때마다 잘하고싶어요 네 잘하셔야 돼요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저 두 명은 이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 불길한 카드는 뭐지 한쪽이 더 펼칠 수 있는 카드예요 잠깐 이 별은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이거 설마 별 이거 해서? 미션 난이도에 따라 스티커가 주어지고 스티커판을 먼저 모두 채우는 팀이 승리 쉽네! 가요 갔다 와 고! 나도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야 오늘 너무 쉬워요 어떤거 사야해? 몰라 대항로 가는거 아 왜이래 둘로 진짜 늦다 아 이거 나 지금 지하철 이름 생각하고 있었던거 알지? 콩데이크요 콩데이크요 9번 출구 사이클로 해 나 버스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근데 저희가 지금 버스를 탔으니까 좀 메일을 지켜서 소중하게 얘기하도록 해요 알겠죠? 아 아 넘겨 그냥 이건 뭐야 시민한테 간식 불과체 조르기 안 돼요 미안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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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이스 페이스 치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한 번만 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페이스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까지 춤 밖에서 춤까지 춤 어 순조로운데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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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구역이지 이게 어떻게 구역이야 마음이 아프다 안내이 케이오네 어 Excuse me Do you guys happen to speak English? Yes We just debuted We're a group called newest Participants or the Newest Hiking together 1 2 3 Newest Hikin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성공 됐다 짠 감사합니다 저희 뉴이스트 아세요? 뉴이스트 어? 알아듣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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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전하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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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감사합니다 저희랑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 해야 되지 우리? 뉴이스트 여기 가자 우리 음악 우리 노래 우리 춤추다 우리 춤추다 미션 성공해 춤추고 춤추면 여기 춤추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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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린 그룹 뉴이스트라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미션 중인데 사진 찍어주세요 거저나오는 도미 씩 나 퍼지 우리 손이 너무 예쁘죠 아이티 레드벨벳 이거 붙여 놓으셔야 돼요. 인증샷 찍어서 보내기. 편집지래. 자, 백발 먹어. 애들 왜 늦게 오지? 어, 왜? 어디 있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다 했네. 네, 저희는 일단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저 다 못 쳤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짠. 유만 쳤어요. 유. 다 쳤어요? 안타는데도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있죠. 완전히 있는데, 제가 채웠어요. 채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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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세요. 뺄게요. 축하드려요. 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긴 건가요? 저희 진짜. 어떻게 했어? 저희 진짜. 우리 하나. 이거 부족해가지고 하나 더 달라고 했어요. 일단 이겼으니까 또 상품이 있겠죠. 그 상품. 스페이스에서 MC만으로. 아, 저희가 MC를요? 그럼 우리는 잘 소개해도 되네. 그럼 우리만 멋지게 소개하고. 이쪽 팀은. 네. 네. 민영아. 알겠어요. 미션은 끝났는데, 이제 다른 미션 또 있는 거예요? 끌네. 큰일났네 또. 자, 뉴이스트 부대 시민들을 초대하라. 뉴이스트 상륙작전 두 번째 미션. 뉴이스트의 공연에 시민들을 직접 초대하라. 각각 주어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초대권. 거리에서 공연 홍보를 하며 시민들을 초대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너마라 시작하신 거에요. 네. 자, 어디 어디 어디. 이발에는. 하나, 둘, 셋. 고. 이쪽이야. 받아주세요. 안 받아실 거예요. 너마라 뺏지 마셨어. 파인애플 먹고 싶은데. 그럼 파인애플 사주세요. 맛있는데? 맛있는데? 안 보여. 쉬면서. 쉬면서 해야죠. 쉬면서 해야죠. 시민가수 뉴이스트인데요. 우리 7시에 공연할 텐데 꼭 봐주세요. 오렌지 카라멜 방콩시티. 뮤직비디오에 전화한 거 모르시죠? 우리 7시에 공연할 텐데 꼭 봐주세요. 뮤직비디오에 전화한 거 모르시죠? 제가 까메어로 약간 나왔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느낌은 말이 없어. 어? JR이다. JR한테 일단 한 장 주고 시작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로 오세요. 7시에. 여기로 오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이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로 꼭 와주세요. 안 눕길까요? 아유. 어때요? 나 거의 안 했어. 같이 가. 같이 가. 어, JR 홍보 잘하는데. 네. 오실 거예요. 같이 갈래 아니면은. 다시 다닐게요. 같이 가. 어, JR 홍보 잘하는데. 오실 거예요. 시간 되시면. 감사합니다. 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형. 좀 미안해. 너 형에게 관심이 없었나봐. 대박. 관심 없대. 안녕하세요. 혹시 뉴이스트라고 아세요? 저희 뉴이스트.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공연을 하는데요. 이번에 공연을 해요. 해치지 않아요. 수없이 공연해요. 여기서. 아, 여기에 공연을 할 때. 네. 이렇게 하세요. 네. 꼭 오세요. 맞으실까요? 공연 준비하러 가야죠. 빨리 가요. 고고고. 우리 또 만나요. 어. 어어. 안녕하세요. 금이툰. 뮤직빅. 무대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가. 이렇게. 유니스 3목작전 진짜 마지막이네 안타깝다 시즌2를 기대하며 내가 못보겠어요 무서워요 유니스 3목작전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1,2,3 화이팅 영양의 삶은 깨지 내가 미워 때래 그래 어디가 어디까지 난 거야 그래 어디가 어디까지 난 거야 그래 어디가 빨리 배우게 커서가 오는 중 그래 어디까지 난 너 없음 줄 알지 그래 어디가 어디까지 난 거야 난 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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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쇼사기사 안녕하세요 뉘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뉘이스 리더 JR입니다 오늘 JR이랑 같이 MC MC를 맡은 백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누구의 초대장을 갖고 오셨죠 뉘이스트야 나 백호야 잘 봐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할 거예요 추첨을 할 거예요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모르는데 저희가 홍보해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싸이 시디를 드릴 거예요 싸이 시디를 드릴 거예요 한 명씩 뽑을게요 네 61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제일 좋아하는 멤버 같이 축축기 맞춘 3.2% 내가 많이 라인하는데 내려야 되거든요 내가 많이 라인드를 데려야 되거든요 2.1% 3.1% 3.1% 1.1% 4.2% 5.2% 3.1% 잘한다 4.1% 4.3% 4.3% 5.5% 제일 좋아하는 멤버가 뭐예요? 제향이요. 오늘 제향은 어디인가요? 제향이랑 뭐하고 싶죠? 런글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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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예요 갖고싶으시죠? 65 아아악 끌려주세요 빨리 끌려주세요 아 지금 아 내일 내일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알배구 아 아 하고싶은거 봉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이라서 아직 잘 모르실텐데 한번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아셨으니까 무대 많이 지켜봐주시고 멋진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안와주셨으면 저희도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텐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뿌듯했고요 무대를 하는 내내 재밌었고 행복했어요 잠깐 시원하는댐해서 저희가 앉아서 질문 몇개만 받을게요 궁금하신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거 있으신가요? 아 작발은? 저는 잘 몰라요 멤버들이 많이 아는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한 1년에 2번 정도? 이상한 말도 많이 하죠 지금 저번에는 저희가 동성공 앞에서 백과야 일어나자니까 사인해가야 돼 그리고 세리야 이상형이요 저요 아 네 저는 아니구요 일단 네 어 저는 잘 챙겨주는 여자가 있는데 백과야 솔직히 조금은 잘 챙겨줘요 잘 챙겨주는데 잘 챙겨주는 여자? 여자에요 남자 남자 제가 MC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저한테서 MC의 소질을 느꼈어요 음악방송 MC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음악방송 약간 어색하더라구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뉴스 상류작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GD2 하고싶은데 네 네 저희가 상류작전 하면서 기억의 안내를 한 번씩 알려주세요 제고양 부산사스 멤버들은 음식을 먹은다고 네 나가자 안돼 안녕 안녕 네 또 몇 시구나 난 더 있는 줄 알았어 네 아 저는 빨리 빨리 네 저는 임천 갔을 때 바다 제가 제일 기억을 안해요 중단 아 나 나 나 나 일천이기가 제일 많구나 캠프 갔을 때 렌이랑 같이 감력훈련을 아 왜 코양이 하네 사람이 나 좋지 않아요 형 아니요 저는 지경이 가장 기억이 안 나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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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너무 고맙고 사랑해 네.. valt 아 그리고 그리고 상류작전 스태프한테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일단 고맙고, 사랑하나요? 네 네 저희 활동 쉬는 동안 바람치지 마세요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상한데 네 시작춤을 하자는거죠? 네 시즌 좀 합시다 합시다 뉴잉스 선격장전이 있었기에 저희가 많이 알려질 수 있었어요 피디님과 작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저희는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앨범도 더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하나 둘 셋 뉴잉스! 이번 앨범! 이셔호가 들어있는 한 곡 때는 맞아. 행복했던 기억까지 거짓말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어지럽네. 어디 갔다 왔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짧은 시간 갖고 그렇게 느껴져서 정말 아쉬웠고요. 더 하고 싶어요.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진짜 한 번 더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거 엘리에 안 가는 거예요. 시즌2 있습니까? 엘리에 갈 수 있겠죠. 브리스트 상륙작전 기회가 된다면 시즌2 꼭 가고 싶습니다. 브리스트 상륙작전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더욱 domestic.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시즌2 가요. 시즌2 꼭 가요. 오늘 재밌었어요 유니스 화이팅! 유니스 상륙작전 2 화이팅! 시즌 2 화이팅! 시즌 2 타요 그냥 우리 프라이 뭐 쓸냐 그냥 저희 엔터할 때까지 영원히 몸을 들고 가는게 다 지능 출 때 다 기획하신 거 아니야? 제가 시즌 2 난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진짜 나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다 지금까지 유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유니스 상륙작전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저희 유니스 좋은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유니스 앞으로 많은 활동으로 찾아뵐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 항상 응원하셔서 많이 감사하고 사랑해요 유니스 상륙작전 시즌 2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즌 2 기대하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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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